개최때마다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6월 10일부터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4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자 교수가 강사로 나와 코로나 시대 신인류를 위한 생태 백신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최재천 강사는 이번 강좌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해답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며 사전 질문을 함께 공유하며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사지식비타민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사지식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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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